1. 스님과 상좌사라 스님과 상좌사에서 생긴 일을 내용으로 한 사라 서로 유형으로 스님과 상좌사의 관계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천자는 신이담중 초인담에 속하며 후자는 소담중 지략담에 속한다 먼저 신이담에 속하는 유형은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스승 중과 그 제자 중에 관한 이야기이다 예컨대 충청도 공주군과 대덕군에서 재록된 스님과 상좌의 행각이라는 이야기에 의하면 상좌를 데리고 길을 가던 도중에 스님이 어떤 사람에게 동양을 요청하였다가 거절을 당했음에도 장수를 빌어주었으나 기꺼이 동양에 응했던 사람에게는 급살 맞아 죽기를 기원하였다 상좌는 그 같은 스님의 처사를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뒤에 스님의 예언이 실현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즉 스님이 장수를 빌었던 사람은 오래오래 살면서 무수한 고생을 하게 되었고 당장 죽기를 빌었던 사람은 죽은 뒤 귀인으로 환생하여 잘 살게 되었던 것이다 이 같은 이야기는 본질적으로 스님의 법수를 극대화함으로써 초인적 도사의 면모를 드러내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에서 널리 전하는 서산대사와 사명대사의 투술 경쟁 이야기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란 주제가 강조되기는 하였지만 근본적으로는 스님과 상좌 유형의 편형으로 생각된다 다음 소담에 속하는 유형은 상좌증이 꽤로써 권위적이고도 위선에 찬 손이의 스님을 골탕 먹이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문헌 기록으로는 용제 총화 권호에 실려 전하는 과부와 스님 일명 도수승 이야기가 유명한데 이 이야기는 몇 가지 사파가 결합되어 있다 그 대략적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1. 상좌가 스님에게 까치가 은 숟가락을 물고 나무 위로 올라갔다 고고하자 스님이 은 숟가락을 찾고자 나무 위로 올라가니 상좌는 우리 스님이 까치 새끼를 잡아먹으려 한다 고소리쳐 망신을 주었다 2. 상좌가 문 위에 큰 솟을 달아놓고 불이야 외치자 스님이 놀라 급히 뛰어나오다 솟에 부딪혀 기절을 하였다 깨어난 스님이 어디에 불이 났느냐 고무르니 상좌는 먼 산에 불을 가리켰다 스님이 다음에는 가까운 불만 말하라 곱고 지졌다 3. 상좌가 스님에게 독리 과부가 절뒤의 감을 먹고 싶어 한다 고하니 스님이 따다주라 고일렀다 상좌가 다시 과부가 떡을 먹고 싶어 한다 고하니 스님은 또 갖다주게 하였다 상좌는 과부가 담내로 스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속여 만날 시일을 정하는 한편 과부에게는 스님의 폐병에 약이 된다고 하고 신한작을 얻어두었다 약속한 시일이 되어 스님이 과부를 만났을 때의 언행을 연습하고 있는데 상좌가 갑자기 뛰어나가며 말했다 방금 과부가 왔다가 스님의 하는 짓을 엿보고 스님이 미쳤다며 도망갔다 고하였다 고하였다 스님이 방정맞은 입을 때려달라 며 입술을 내미니 상좌가 목침으로 쳐 이빨을 부러뜨렸다 4. 중의 과부와 만날 약속을 하고 찾아가려 하자 상좌가 생콩가루를 냉수에 타먹고 가라고 권유하였다 중의 그대로 따라하고 과부를 찾아갔다가 설사를 하는 바람에 매만 맞고 쫓겨났다 5. 스님이 절로 돌아와 문을 두들기니 상좌는 우리 스님은 과부집에 갔다 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개구멍으로 들어가려는데 상좌가 달려들어 네 집개가 들어오느냐 고마고 때렸다 이상과 같이 이 유형의 이야기는 누적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단편적인 여러 개의 사파들이 횡적으로 결합되고 있고 또 그 사파 중 일부가 누락되어도 유형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는 점에서 이 유형은 소담 중에 지략담에 속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약자가 제로 강자를 골려줌으로써 상하관계 같은 권위주의 의식에 대한 저항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강자와 약자의 대립은 민덤에 흔히 나타나는 양상인데 강자는 흔히 어른이나 훈장, 상전 등으로 나타나는 것에 비하여 약자는 어린이나 학동, 하인 등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어리숙해 보이는 하인에게 상전이 거듭 우롱당하는 이야기인 끄쟁이 하인 유형이나 훈장의 곶감을 훔쳐먹고 그가 애지중지하던 별까지 일부러 깨뜨려 버리는 학동의 이야기인 먹으면 죽는 양 유형도 강자에 대한 약자의 칭치라는 점에서 이 유형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그네 구석